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싼 땅 토지 매매입니다. 위치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713번지 지역 생산관리지역 지목탑 토지평수 1101평 매매금액 6,600만원 평당 6만원 도로접근성 왕복 4차선 도로까지 2km 현재 상황 감나무 식재되어 있으며 작은 저수지 2개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집터가 있으면 명당터입니다. 하루종일 햇빛 들어옵니다. 본 토지에서 왕복 4차선 도로까지 5분 걸립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지목탑 토지모양입니다. 진입로에서 본 토지모양입니다. 반대편에서 본 토지모양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곳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농수로. 농수로가 쭉 있습니다. 현재는 감나무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다리를 놔 가지고 용수로에 집으로 들어옵니다. 황산 면사무소에서 약 2.5킬로는 3킬로 정도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 전경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농업용수도 동력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동력. 삼상으로. 정상에서 이렇게 밭 쪽에서 제일 끝 쪽에서 이렇게 찍어서 가면서 이렇게 공매다 바다. 감나무가. 여기도 내년 봄에는 감나무를 식재할 거예요. 오후 3시에 지금. 빛이 잘 이루고 있습니다. 집자리도 좋아요. 이쪽 쪽에도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연못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감나무가 약 한 70, 80개 됩니다. 충분합니다. 네 ㅎㅎ 무mayı 예 HUMAN 몸에 불을 품고 있습니다. Matthew 요품들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